3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투안 씨는 설날 연휴에 뭐 했어요? 친구 집에 가서 어른들께 세배도 하고 떡국도 먹었어요. 2번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보통 뭐 해요?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차례도 지내요. 3번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서 하는 놀이가 있어요? 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미영 씨, 이제 곧 추석인데 언제 고향에 내려가요?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내려갈 거예요. 왜요? 추석에도 일을 해야 돼요? 아니요. 일은 안 하는데 고향에 가는 기차표가 없어요. 아, 그럼 우리 추석 연휴에 만날까요? 좋아요.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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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